그런 영역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이 해당 문장과 거의 90% 이상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ABCD 중에 무언가 찾는 거야. 이거를 paraphrase라고 해요. 이것도 네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야. No one is smarter than David.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In this class. 물론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David보다 똑똑하지 않다. 이 반에서. 그쵸? 이 반 말고요. 이번에는 유럽은 선생님보다 똑똑히 두 사람 다. 내가 다른 반. 내가 어떤 특정 반이 있어. 거기서 David이 제일 똑똑하잖아. 이걸 어떻게 나타내? David is the... 그렇죠. Most brilliant pupil in the group.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니? 일단 David이 주어가 아니었지. 주어로 나왔지. 이게 바로 뭐야? 문형의 변환. 즉 어형의 변환. 그러니까 문법의 변환. 그렇죠. 문장 구조가 변해됐지. 또 이게 어떤 거니? 여기는 비어급이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했니? 최상급이 되고 스마트 라는 단어가 뭐라고 바뀌었어. 브릴리언트 라는 단어를 바뀌었지? 그 학생은 없잖아. 근데 왜? 클래스에서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았던 그 학생의 신분이 뭐야? 스튜디오. 스튜디오. 그럼 PPP는 뭐냐면 제자야. 이 말을 누가 했던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선생님 입에서 David은 뭐야? 이 그 그룹은 집단이잖아. 이 책에서 이 원문에는 뭐라도 있니?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 클래스로 돼 있지? 네. 뭐라 바뀌었어 그게? 그룹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게 다 paraphrase. 한마디로 뭐니? David이 그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paraphrase. 이거를 연습을 안 되면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보기에 쓸 때 다른 단어로 쓰거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네가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그 책은 네가 나중에 풀게 될 여러 문제들을 했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거야. 그러나 문제풀이 방식은 또 네가 익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이 학교 시험을 내는지를 네가 알고 전략을 잘 풀어야 되지.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아는 역사가잖아. deduce 거냐면 이게 동사로 추론하다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론하는 단어와 비슷한 거 골라야 되는데 참 어이없는 게 conclude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결론 짓다. believe 믿다. theorize 이런화하다. positive는 이것도 뭐야. 그거는 입장을 가지다. 또는 언급하다. 이런 말로 해도 되는데 지금 다 뭐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원래 있는 단어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다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 짓다. 믿다. 이런하다. 뭐 가장하다. 단장하다. 그러니까 이 conclude가 한마디로 여기 있는 디뎌스 여기 있는 positive라는 이 동사들이 다 똑같다고 부르는 거야. 심지어 believe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나머지 내용 볼까요. 이 ancient civilization 뭐야. 고대란 말이잖아요. ancient 고대 이란 말이잖아요. civilization 은 문명이야. 고대 문명이 뭐한다는 거야. flourish 플러리시는 번영하다는 뜻이야. 어디 근처에 어디 강 근처에서 한마디로 그 역사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대 문명은 강 근처에서 굉장히 화려한 문화의 그런 꽃을 피었다. 이 말이잖아. 이 같은 뜻의 단어가 그 표현이 바로 A라는 거야. 스콜라가 학자거든 그 학자는 어떻겠다. 결론지었다. 그 옛 사회가 바 옛 사회라고 올드는 ancient를 바꿔 말한 거고 여기 있는 civilization은 society를 바꾼 거고 prosper가 똑같은 의미야. 번영하다. 번영하다 의미야. alongside는 옆에서 riverbanger 강두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니 결국 같단 말이야. 영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문학에서 그렇게 네가 많이 접했을 것 처럼 그런가. 이건 사막지역이라서 아니고요. 이건 고립됐다가 틀렸고요. 이건 산지역도 아니잖아요. 사막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강을 뜻하는 이 A가 정답이 되는 거죠. paraphrase 이렇게 많이 해서 영어는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paraphrase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두 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시면 한글자막 by 박진희